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의 길을 억지로 아멘 이 시간에는 사모하는 교회를 단임하시는 백승철 목사님 나오셔서 억지로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도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단계별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사형선거를 언도받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와 정상까지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은 골고루 정상까지 올라가는 2단계 여정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심겨울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함께 잘 올라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길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40일 기간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화를 지났습니다 늘 다니던 길입니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밤에 짤막한 2단계 길이지만은 그 길 여정을 같이 한번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묘사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구절 그 부분들을 떼어서 비교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 십자가 도상 위에 그 주변에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동향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디 갔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물론 그 주변 어딘가에 숨어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루 제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지역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특수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성경에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거는 성경에 최초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긴장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과외를 하듯이 특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그때 배웠습니다 오늘 그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이 눈으로 지금 제자들의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제자의 동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제자는 그렇다선 치더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힘있게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베드로가 목격했다 그러면 외쳤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제자도 십자가 도상의 길에서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목소리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무리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1000명이 아닙니다 5병 이후 기적의 현장에는 5000명이 공식적인 기록 아닙니까 성경에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또 여성들까지 포함을 하면 만 명은 좋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걷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것 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걷고 있습니다 주신이 들렸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유병이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성이로 먹이는 놀란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던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참 인간 못됐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적인 것을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보니까요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오게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도상의 주변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온 세상 검은 물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칠해놓은 광경입니다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몰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세 번째 특이 상황입니다 그런 캄캄한 상황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라고 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시몬이 그 사건으로 이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그것은 마침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에 보면 마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장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런대로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 성경은 이 마침을 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마침이 반드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이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단어 공부 한번 잠시 해보겠습니다 헬라우로의 마침이라는 단어는 카이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 외워두십시오 아 마침은 카이구나 영어로는 엔드입니다 접속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카이 헬라우 단어가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곧 이런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침은 동시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B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A사건 B사건은 같은 성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걸 성경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A사건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도상을 지나가는 사건 A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상황 B사건입니다 물론 지쳐 있었겠죠 탈진 상태입니다 60키로입니다 십자가가 지고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A사건과 B사건은 동질의 사건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A사건 B사건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도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멈춰선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과가 뭐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찰나의 타이밍입니다 순간의 타이밍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걸요 누가 이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맞출 수 없는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이 우연히 그 십자가 도상 곁을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 우연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우연입니까? 시몬이 등장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도상에 특히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의 찰나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분초마다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시간을 완성하는 그 시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인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연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성취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 속에 시몬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마침의 은혜를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묘한 하나님 타이밍의 은혜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의 은혜이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타이밍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사모하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COVID-19 때 300% 성장했습니다 100%도 아니고요 300%가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무엇으로? 이 마침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의 은혜로 이 은혜는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0.001%도 들어가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게 마침의 은혜입니다 시몬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입니다 LA에서 에피포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사역을 마감하고 이 오렌지 칸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와이프 우리 아들 데려 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갑니다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아는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안수지사님이었습니다 마침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혼돈스러워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니 한번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저희 집에서 그 중간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집사님을 황규문 집사님을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장노님으로 안수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황규문 장노님이 됐습니다 수년 동안을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깝깝하지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렌트를 얻어서 갈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갑니다 집에서 사람이 왔다 나가기도 하고 하늘꿈 교회로 정의서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로 한시 예배 거기를 열한시 예배니까 우리 교당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같은 교당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거려요 쌈박질하는 교회가 보통 두 교회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같은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또 같은 노예에서 있는 교회가 그렇게 드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하늘꿈 교회로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마침 저 벨리에 있던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냐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벨리에서 우리 교회까지 버스를 몇 번 타고 오는데 세 시간이 걸려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벨리로 올라가면 또 세 시간이 걸려요 여섯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교회에 심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LA로 이사를 나왔어요 벤지를 타고 다닙니다 몇 년 사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사인판을 붙이는데 미안해가지고 사인판을 거의 한 2년 동안 붙이질 못했어요 하늘꿈 교회에 그냥 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사인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사인판을 딱 붙여놨습니다 박민아 원사님이 교회를 찾다가 불리아 불리바드로 마침 지나가는데 교회 사인판이 보이는 거예요 사인판 붙이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그 옆에 하늘꿈교회 사인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날 권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천변아 권사님이 수요일 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아마 인도하고 있을 거예요 수요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 날 등록을 해요 시안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교회가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김경자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가든글로버 수정아파트 거기에 신청을 했고 갔는데 2, 3년 걸리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마침 이거 됐다고 입주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한 달 안에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에 계셨는데 이 김경자 사모님이 사이판 최고교회 천명 이상 목회하시던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사이판 최초의 성교사였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배들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장로님도 아드님도 배들교회 장로님이고 둘째 아들 사업하는 안서지사님도 배들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배들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대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김경자 사모님이 배들교회 교인이 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김하녀 목사님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김경자 사모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하고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비대면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 성교사를 파송하는 심정으로 김경자 사모님을 우리 교회에 함께 협력하게 해주십시오 김하녀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 중안에 피아니스트가 사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에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사임하는 그 주간 그 주간 그 주간에요 인터넷상에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어떤 한 분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반주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반주를 그 주간에 반주를 하고 있는데 사임하는 날이죠 권사님은 저 뒤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반주자는 모르죠 저만 알고 있었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노님 부부에요 얼바이네 교회를 다녔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됐대요 어디 봉사할 수 없는 교회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우리 교회 반주자 이 상황과 맞아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주일 날 등록했어요 별 시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획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타이밍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타이밍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움직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운행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붙들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가 운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가 운행하는 은혜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 아닙니까 마침의 은혜입니다 저는 로뎀 장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단임 목사 박일령 목사님 논리적이지요 또 원칙주의자입니다 거기까지 보면 재미없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소소한 정이 있습니다 인간미도 있습니다 요한이 목사님은 알고 봤더니 제가 노예장이었을 때 안수를 했다고요 제가 인연도 많아요 로뎀 장로기에 제가 한 세 번 쓴 것 같아요 세 번인가 네 번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장로님 임직할 때 와서 설교했었고 권사님 취임하실 때인가요 그때는 축사 건면도 했습니다 로뎀 장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 총회와 노예의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로뎀 장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로뎀 장로 교회처럼 목회하라 얼마나 멋있는 방향성입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 그리고 어려웠을 때 로뎀 장로 교회가 우리 사모하는 교회에 일심으로 마음을 줬습니다 그거 잊지 못합니다 제가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욱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로뎀 장로 교회의 성도의 사역의 박영과 헌신의 박영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로뎀 장로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를 일고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억지로 그것은 불가학력적인 은혜입니다 누가 보곰 23장 26절입니다 누가 보곰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았다 로마 군병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 시몬은 로마 군병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가는 맞든지 잡히든지 그랬었겠죠 이 일은 시몬의 입장에서요 도저히 자기 의지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언격결에 된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지요 어떤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들어가서 한 일도 아니고 그냥 언격결에 된 사건에 시말렸습니다 이 시몬이 이것이 불가학력적인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몬은 적어도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시몬이 받은 그 은혜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열 번 죽습니까? 다섯 번 죽습니까? 세 번 죽습니까? 단 한 번 죽는 단 한 번 오르는 그 골고다 여정에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갔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서요 이 로마 군병은 시몬이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좀 쉽게 풀어볼까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난 그 일 하기 싫어요 나한테 힘이 붙입니다 내가 또 싫어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직분자인 경우, 목회자인 경우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분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해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도록 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왼밤을 치면 오른밤 갔다 또 되라 그러죠 오리 갈려 그러면 심리 같이 가라 그러죠 걷어 달라 그러면 속어 달라 그러죠 이게요 도저히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융합이 잘 안 되니까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기초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도저히 하기 싫은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나에게 불가학력적인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심원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심원이 경험한 그 은혜가 보편적 은혜입니까 심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가 그렇게 써지지 않습니까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불가학력적 은혜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억지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가장 빛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 인내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조건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인 내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고통과 역전과 어려움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나를 그러면 목사님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다가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화가 나면 화내고 성질내면 또 성질도 내고 싸움하고 싶으면 싸움도 하고 일하다가 스트레이를 봤으면 그만두고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그게 내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제자의 자세를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가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나도 이 자리에 한 번 있었으면 스쳐 지나가다가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평생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우리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요한복은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부리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장면을 기록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직감이 갑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 수제자 중에 누군가는 시몬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시몬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갈라데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데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목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 관계성을 묘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 예수님의 십자가와 백승철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의 감격과 은혜만이 나의 자랑이다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기초가 구속의 감격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지금과 마지막 중간 끝까지 이 십자가 구속의 감격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만불이 필요한데 오천불 들어오지요? 돈이 도구니 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픕니까? 건강한 것이 해결을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이 돈이 없으면 돈이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프면 몸이 회복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정확하게 들어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성도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구속의 감격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라는 거죠 바울이 개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 복잡한 거 없더라 내 속에 구속의 영광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구속의 은혜가 아침 저녁 순간마다 흐트러지지 않고 내 중심을 찾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근본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억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지요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 시몬입니다 구레네에서 올라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거죠 보통 성경이 문장을 기술할 때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보편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은 희귀한 기록이에요 아들들을 먼저 기록해놓고 아들의 아비인 그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였죠?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어머니이니까 시몬의 아들이었죠 그 루포의 어머니이니까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던 그 시몬의 와이프가 바울은 그분이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의 신앙과 믿음과 여정과 바울과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 대단한 분이 어머니로 섬길 정도면 이 가정과 이 신앙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묵회하면서 어머니처럼 모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치고 힘들면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품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를 나오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기록들이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이 지구에 드디어 오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그 안에 이 구석이 완성되는 그 안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 족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몬의 가정의 족보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영광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시몬은요 십자가 도상에서 여기에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요 다시는 어디에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족보까지 들어가지고 구석의 역사 현장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기억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신앙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의해서 기록되는 이런 은혜가 로뎀 장로 교회와 여러분 신앙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힘겹지만 그것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뒤로 물러서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생애의 자랑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구속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신앙이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오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로뎀 장로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과 믿음과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5 106 229 248